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또 성령과 구원 오늘 16번 마무리 짓고 17번 주제로 넘어갈게요 17번 주제는 믿음이에요 16번의 주제는 천국의 개척과 확장인데 이게 보금의 핵심이었죠 천국의 개척과 확장이 뭐냐 그게 보금의 핵심인데 뭐냐 하는 그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한 네 구절 정도 보면은 이제 고 주제 관련된 성경 구절은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대에게 주리니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대에게 줄 것이니 그대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이 소리는요 베드로가 막 조주를 퍼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벌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가 안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안 풀어주면 그 사람들도 그대로 묶여 있을 거고 그 묶임이란 게 뭐냐 원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원제의 사함입니다 지난 시절에 다뤘지만 성령 세례를 해주고 다녀라 그랬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게 성령 바다라거든요 성령 바다 성령 세례를 해주면 원제가 사해집니다 실제로 원제가 사해져야 원제는 하느님하고 인간 간의 이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가 원제거든요 그럼 이게 박살나고 서로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성령 받는 거죠 그럼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각성하면 뭡니까 그게 칭의예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돼요 그 전에 혼은 그 전에 혼은 육신 이 육신의 유혹에 끌려다니던 혼이었는데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는 영이 가운데 딱 자리 잡아서 이제 혼이 이 영에 집중하는 혼이 된 겁니다 육에 끌려다니던 혼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는 혼이 됐다는 거 영에 지시를 받는 혼이 됐다는 거 육의 지시를 받고 이 혼이 육을 위해 봉사하던 혼이 아니라 영의 지시를 받는 혼이 됐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육의 지시를 받는 존재가 있다 중생들은 그렇죠 그러면 혈육의 자녀니까 아직도 이 혈육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한테 원제사함 받게 해가지고 성령 부어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줘라 그러면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혈육 자녀 심플하죠? 기독교는 어려울 게 없어요 워낙 쉽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정교라서 어려울 게 없고 성령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성령 받느냐가 포인트다 성령 받으셨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거 성령 세례받아서 원제사함 받고 실제로 묶인 거 풀려가지고 성령 거 하나 되셨는지 그게 포인트죠 그 얘기를 베드로한테 해주시는 게 사도 사도를 대표해서 일단 베드로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그대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그 얘기는 원제 그대로 두면 안 풀리고 그대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게 원제를 말합니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냐 성령을 풀면 원제를 풀어가지고 성령을 각성시키면 성령이 온전히 풀려나게 해주면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제의 사항 다른 죄까지 사겠다고 덤비시면 그건 예수님도 못 하신 일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도와주는 거죠 내가 뭘 역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이 포인트니까 사도들도 너무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해주고 이것만 해주면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한테 부탁한 게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땅끝까지 하고 다녀라 칭의 의로운 존재로 다 만들어라 혈육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라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본보기를 보여줘라 이게 탑니다 성령 받게 해줘라 본보기가 되줘라 그러면 칭의와 본보기는 성화까지 나아가겠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고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라 끝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는 그대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제사함을 베푼다면 성령이 임할 거다 원제를 사하해주라 너가 원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사도들한테 베드로한테만 한 얘기 아니죠 사도들한테 한 얘기 너가 혈육의 자녀들에 그 묶인 거를 풀어줄 수 있다 원제를 풀어줄 수 있다 풀어줘라 너가 안 풀어주면 그대로 묶인 채로 있을 거다 사도행전 가볼까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사도로 각성해가지고 성령 받고 사도 각성해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2장 33절에서 38절 내용인데요 보시죠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상상해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계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꽝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 이런 거 환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눈에 저기 천국에 가도 눈에 보이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른편에 앉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앉아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오른편에 앉아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서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간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이 부분 자세히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전제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인격처럼 느껴지는 거죠 인간한테 인격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인격의 근원이시기도 하니까 영에서 인격, 혼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라고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하라고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니까 영과 진리로 하라고 혼으로 인간적인 혼으로 예배하지 마라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요 영과 진리로 한다는 거는 간단해요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일체를 모른다 하고 I, M 상태로 존재하시는 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짜리께 하나님 짜리 영의 자리에다가 영의 자리에다가 혼의 모든 걸 맡기는 게 영과 진리의 이 영이 그대로 진리의 영이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죠 혼이 자꾸 떠들잖아요 혼이 중원 부원 떠드는 그런 기도나 예배는 산만한 예배고요 정신 산만한 예배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 상태 혼이 온전히 영에 몰입하고 접속한 상태에서 혼이 사랑의 기도를 올리는 거 중보기도 같은 거 그거는 저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다만 그리고 솔직한 개인적 기도도 영과 접속한 상태에서 그것도 권합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영과 진리의 예배 상태냐 온전히 영에 집중한 상태냐 그렇지 않고 영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이 중원 부원 계속 자기 욕심의 소리 떠드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정신을 산란하게 할 뿐이다 욕심만 더 치성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역할 인간 중에 하나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성령은 사실 성령은 우리 안에 늘 임해 있었는데 우리 안에 늘 안주해 계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를 바로 보게 해주신 것 뿐이죠 예수님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없던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특청해가지고 쏴주신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를 가지고 사도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임해 계시다 성령이 임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혼이 육이 돌아가겠어요 그런 재주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육을 굴리고 혼을 굴리고 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리고 각자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나옵니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는 존재가 인간 중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성령의 세례겠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시오 원죄의 사함을 얻으시오 이겁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원죄의 사함이지 그러면 뭐가 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정확하죠? 베드로가 정확히 지금 공식에 맞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성령 각성을 제대로 오순절 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돌아가실 때 하신 얘기가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 세례의 본질은 죄사함을 얻어가지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즉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칭은 그렇게 일컫는다 이거예요 선언한다 이거고요 의는 죄 없다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존재 선언 이겁니다 무죄 선언을 칭의라 그래요 왜 무죄 선언이 중요하냐 혈육의 자녀는요 사탄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영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영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 자녀 맞네 그동안은 원제 원제 유죄 선언을 받고 나서 이 사탄의 자녀로 살았다면 사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혈육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됐네 이거는요 무죄 선언입니다 원제에 있어서 무죄 선언 받은 거예요 무죄 선언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유죄 선언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이 임해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영 상태로 살았는데 산령이 돼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게 원래 있었는데 이제 내 혼이 성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식했다는 거예요 의식한 사건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계셨지만 내가 의식 못하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책상에 이게 아무리 오래전부터 놓여있어도 내가 보기 전에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딱 알아본 순간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온 거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알아본 순간 누구 덕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덕에 받았어요 예수님 덕에 성령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 덕에 우리가 받았네 하는 겁니다 세례의 본질은 제사 먹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거듭나는 겁니다 이러한 칭의의 내적 변화가 있어야만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죄선언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성령과 진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성령이 뭡니까? I am 나의 영원한 현존을 자각하지 못하시면 나의 존재감이 영원한 존재감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면 그냥 보고 듣고 맛보고 울고 웃고의 주체인 애고가 아니라 영원한 현존으로서의 자아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영원한 자아가 성령이에요 거긴 자아라고는 했지만 나와 남이 없는 자아예요 그 영원한 자아 I am 자리 스스로 현존하는 내가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런 체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없이는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한테 저자 직강으로 직접적으로 3년 넘게 강의를 듣고 옆에서 예수님의 언행을 모두 지켜본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 너네들이 들은 말 보고 들은 거 제대로 이해 못 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렇게 성경 글로 봐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네 이런 행위 하셨네 글로 봐가지고 여러분이 아실 것 같으세요? 성령이 내면에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짜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이 중하지만 성령이 더 중하다 왜? 성경이 아무리 중해도 그 중한 성경을 제대로 보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도 결국에는 그냥 잡지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잡지책 비하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잡지 좋죠 재밌는데 경전은 아니죠 구별하셔서 보시고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이요 그대들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뭐 하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걸 가르쳐주고 너네가 했던 거를 똑같이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가봐주고 그대로 복사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사해라 그대로 복사해라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복사하고 다녀라 이거예요 복사하고 다녀라 성령 막 쏴주면서 성령의 사람 하느님의 자녀 황금류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고 다녀라 본보기가 되라 이거죠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핵심이 천국의 개척 먼저 천국에 입성해라 칭의 얻어서 의로운 자녀 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천국의 확장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이 얘기밖에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도 지금 너가 풀 수 있다 성령의 세례 주고 다녀라 이러셨고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것도 본보기가 되라 만 백성에게 지금 여기서도요 마가복음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으세요 왜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 말씀 그리고 인간 중에 하나님이세요 그분 말씀대로 우리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원제가 사암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얘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죄될 게 없죠 믿고 세례를 받는 이게 지금 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천국의 확장인데요 지상 천국을 확장하고 다녀라 천국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뜻이 구현된 영혼 육의 세계라고 그랬죠 영혼 육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령 받게 해가지고 성령의 뜻이 구현되게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의 개척과 확장의 핵심이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받은 거예요 원제의 사암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유명한 예수 뭐죠?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구호 있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 말이 맞다는 거 아시겠죠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내 말 믿고 세례받으면 천국 갈 거요 불신 내 말 안 믿고 성령 세례 안 받아서 원제 그대로 갖고 묶여있는 채로 탐진치대로 살아가면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거다 맞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맞는 얘기였습니다 확신을 받으세요 대신에 남한테 외치지 마세요 본인만 알고 계세요 왜? 본인 세례부터 빨리 받으세요 본인이 믿어야죠 저는 이 전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지상 천국에 빨리 들어가세요 그 다음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삶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세요 땅끝까지 안 가셔도 돼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권하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권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영적 다단계가 돼서 땅끝까지 퍼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좋죠 랜선 친구들한테 권하세요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퍼집니다 진짜 복음의 전파는 지금 해야 돼요 인터넷 깔려있는 지금 스마트폰 되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지금이야 할 겁니다 지금이야 지금 코로나도 퍼져가지고 인류가 고통받고 있지만 항상 양면이 있다고요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랜선 친구 랜선 도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 그러면 랜선으로 천국에 확장하기 엄청나게 좋은 시기라는 것도 아시겠죠 전 인류가 지금 다 목상과 폐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강제로 예수님이라면 이때를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유튜버가 되셨을까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크리스천들이요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제대로 못 믿고 있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천국을 개척해야 확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 개척이 먼저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확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지금 천국 개척도 못한 사람들이 확장하겠다고 덤비니까 더 개판이 돼가지고 펜이 안 튀죠 어설픈 펜은 안 튀죠 지금 펜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님 펜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보면 지능적 안 튑니다 오히려 예수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괜히 화가 나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아버지 누가 보금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이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것과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신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고 그 3일째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거라고 돼 있다 그게 보금의 핵심 중에 뭐죠? 천국의 개척 십자가에서 죽으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나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게 천국의 개척이죠 그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러면 이게 원제의 사함이죠 그러면 이거는 천국의 확장입니다 제3을 통해서 성령을 온 세상에 뿌리겠다는 거 이게 이런 회개가 에르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제4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겠다는 천국의 확장 소식입니다 천국의 개척과 확장이 이미 예언된 거다 나는 그걸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사업을 여기서 시작했다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루면서 신약시대를 연다 연다는 겁니다 연다 너희들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천국, 지상천국, 그랜드 오픈의 증인들이다 너희는 우리가 확실하게 신약의 시대를 열었다 동양에서 말하는 개벽이라는 게 신약시대예요 모든 인류가 성부라는 시대가 동양에서 말하는 개벽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은 소수만 그렇게 소수의 선지자들만 성령받던 시대고요 모든 이스라엘 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시대가 신약시대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그걸 하려고 오신 거예요 개벽의 시작은 언제부터 왔다? 동양에서 말하는 개벽 요즘 뭐 서양에서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 뉴에이지가 온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뭘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겁니다 이미 개나리 피우신 거예요 본인이 먼저 꽃이 되셨어요 본인이 천국을 개척하셨어요 이 땅에서 인간 중에 누구 한 명이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꽃 하나를 인간 중에 꽃 하나가 피해야 이제 봄이 오는 거잖아요 다 혈육의 자녀인데 홀로 하나님 자녀의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예쳤어요 천국은 왔다 이 땅에 근데 개나리 하나 왔다고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은 왔는데 안 왔죠 이 상황에 천국은 이미 왔는데 안 온 상황입니다 온전한 천국은 안 왔어요 근데 천국은 이미 왔어요 개나리 피웠거든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수많은 또 사도들이 나와서 계속 또 성자들이 나와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면 아직도 추워요 너무 추워요 봄 기운이 완연하지 않아요 전 인류 중에 지금 성령 받아서 소수의 성자들만 성령 받으면 구약 시대랑 다를 게 뭐예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인류 전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따뜻한 훈훈한 봄의 시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안 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신 걸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간절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주장하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드라마가 예수님 초림 때가 드라마 시즌 1이라면 지금 시즌 2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각자 내가 내가 사도다 하는 자각을 가지시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겠다 하면 사도예요 사도가 별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하는 제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천국 개척하고 확장하고 다니겠다라고 자각하신 분들이 지금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는 분들은 많은데 진실로 성령 안에서 외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다들 그냥 본인들의 감정뽕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내가 특별한 사람 되고 싶고 애고 노름이에요 그것 또한 탐진침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호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 벌써 가족부터 알아봐요 특이해졌거든요 갑자기 혈육의 자녀였던 사람이 육을 위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영을 위해 살면 얼마나 신기한데요 근데 이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변형된 모습이 있어요 위선자들 바리세파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위선자들이 지금 창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이 시대의 바리세파들을 제일 족치실 거예요 이 사탕의 자식들아 하면서 족치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짜로 이 땅에 봄이 오게 만들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제 주장이라고 해서 제가 뭐 보탠 거 없어요 제가 외치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천국을 개척하고 확장하라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한테 그랬어요 살아생전 자기의 모든 그 사업을 지켜본 함께했던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너희가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그대들한테 보낼 테니 성령이야말로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의 보증입니다 성령만 받아넣으면 여러분 이미 영생 보증 받으신 거예요 부활체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 받아넣으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이에요 성령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영생에 들어선 거예요 부활체도 반드시 얻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대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더 온전히 지금도 제자들은 일부는 받았지만 온전히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자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게 부활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당부하고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하신 얘기는요 온전히 복음의 핵심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얼마 보질 못하고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핵심 중에 핵심만 하는 거예요 또 처음 또 반대로요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던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에도 잘 나오죠 처음 외치셨던 말 천국이 다가오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지금 누구나 천국 들어갈 기회가 열린다 이거입니다 천국이 다가온다는 건요 우리 영혼에 진짜로 성령이 바로 그냥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대로 천국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누구나 천국 갈 때가 왔다 이 소리예요 천국이 다가온다는 건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천국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누구나 성령 받아서 천국 갈 때가 열렸으니 빨리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라는 건 성령 세례 받아서 혈육의 자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 빨리 되라 그럼 천국에 침략해 들어갈 수 있다 처음 하신 얘기도 그 얘기고 부활하신 데 하신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맛이 다르죠 그런데 이걸 어디 명동 이런 데서 막 마이크 잡고 외치시면요 예수님 안티만 듭니다 제발 그 짓 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여기 어디 마이크 잡고 가가지고 소음공에 일으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스님한테 가가지고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도른자들이죠 혈육의 자녀예요 자기 욕심에만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위대해지는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욕심 충만이죠 전혀입니다 나중에 주여주여 할 때 예수님 생까실 거예요 그 영화 스파르타처럼 저 구덩이에 발로 차실 겁니다 아마 유황불 구덩이에 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는 건 성령 세례를 퍼부어줘서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 받게 해줄 수 있나요? 첫째 그래서 원제 사안받게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을 실제로 각성하게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없으면요 꽝이에요 이게 자기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 천국을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외치더라도 그렇게 외치세요 예수 천국이라던데 뭐 이런 정도로 자기도 모르는 일 크게 외치고 다니면 벌받습니다 왜? 천국의 안티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천국을 외쳤는데 알고 보니 마구니 마구니래 불교식으로 알고 보니까 사탄 소속인 거예요 병장 봤더니 부대마크가 사탄인 거예요 나중에 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빌런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재미없는 일이죠 그런 짓 하지 마시라 그런 짓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들 귀한 시간 아껴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믿음 얘기 해볼까요? 믿음 얘기 금기가 낮으면 하지 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안티를 늘리는 거는 오히려 인류 구원을 막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정성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 받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지금 나오죠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에 머물러라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함부로 떠들지 마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자녀의 본보기가 되어라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건 뭐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자 17번 믿음에 대해 한번 가볼까요 믿음이 뭔지 나와야 예수 천국이라는 게 불신 지옥이 불신이 뭘까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불신이 나오죠 그렇죠 믿음은요 깨어있음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신 얘기가 뭐죠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빌런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가족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내가 빌런이에요 깨어있어 내가 빌런일 줄이야 가족들이여 잘 합시다 우리 집안을 위해 가족들이 한 입으로 너만 잘하면 돼 내가 빌런인 거잖아요 깨갱이죠 믿음은 깨어있음이에요 그럼 어디에 깨어있는 걸까요 성령이에요 무조건 성령이요 성령과 합일이 믿음이에요 성령과 합일이 믿음이에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죠 성령과 하나 된 상태예요 자 영이 영이 이 타는 빛과 불덩어리인데 혼이 영하고 하나 돼 있으면요 혼도 제가 잘 드는 비유 있잖아요 차가운 쇠공인데도 지금 이 이 열기랑 이 빛과 하나 돼 있으면 내 혼도 빛나고 뜨거워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과 하나 된 상태 성령과 하나 된 상태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거는 아직 그거는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왜 모르고 믿은 거니까 알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이비도 믿습니다 해서 시작해요 그 믿음 똑같아요 복불복으로 우연히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 놀립니다 믿는 그 천박한 마음은 다 똑같은데 왜 너는 잘 될 거라고 하냐 왜 넌 사이비랑 다르다고 생각해 난 예수님 믿거든 왜 놀고 있네 저 예수님은 너 아냐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한테 조금 더 어필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 사이비 팬단체 가입에 계신 거야 누가 좋으냐 거기 회장만 재미 보는 거야 거기 교주만 재미 보는 거야 거기 목사님만 재미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천박한 믿음과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모르고 믿는 한 애는 똑같다 우연히 복불복으로 우연히 복불복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식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 실제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 그게 무슨 진리의 마음이야 진짜 믿음은요 근데 시작은 그런 믿음에서 해야 돼 우리가 천박하고 유치한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묘하게 땡겨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죠 묘하게 땡겨요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로 영과 하나 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사도바울이 말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못 나오면요 이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의심할 수가 조금도 없는 상태예요 이 믿음은요 의심이 많아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누가 가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그러면 아주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흔들리거든요 자기도 흔들려서 겨우 믿고 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겨우 믿고 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옆에서 누가 못 믿어 못 믿어 나도 못 믿어 못 믿어 되면 큰일 나잖아요 모르고 믿는 거라 자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확신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내일 아침에 태양 뜹니다 믿습니까? 혹시 안 뜰 수도 이런 분도 있겠죠 믿습니까? 내일 아침에 태양 뜹니다 믿습니까? 확신이죠 이 정도 믿음 아닌 믿음은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현존하십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십니까? 태양이 내일 뜨는 것만큼 자명하십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믿음은 의심많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아직 안 된다 그 믿음에서 어느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시작은 그 믿음으로 하는 건 맞다 사이비교도 기독교도 시작은 그 믿음으로 한다 뭔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가서 해요 단 깨어있음과 성령과의 합일로 못 나가면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한테서 버림받는 믿음이 될 거다 성령 세례 못 받은 믿음인데 그럼 의로운 존재가 못됐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성령과 합일되는 단계로 못 나가면 칭의를 못 이룬 거잖아요 이게 최소한 칭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로운 존재라고 무죄선언이 안 났으면 유죄선언인데 유죄선언이면 꽝이죠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유죄선언 받으면 꽝이죠 그래서 믿음은 깨어있음이고요 성령과의 온전한 합일입니다 믿음은 성령과 하나 됨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약간 각색한 거예요 믿음은 성령과 하나 됨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마음 확신이 드신다면 성령과 하나 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현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확신이 진리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성령과 하나 됨의 실상이에요 그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됐다는 거고 그게 증거예요 히브리서 보실래요? 믿음은 이게 진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심 없는 합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게 집, 차 이런 게 떠오르시면 안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아 천국 가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실상을 맛보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이다 성령 받아 천국 가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내가 천국 갔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되려면 그게 이런 의심많은 약한 믿음 가지고 무슨 증거가 돼요 그게 이런 믿음 가지신 분 있죠? 집에 조금 우한 있고 하면 절에 가 계실 거예요 좀 있으면 절에 가서 또 빌더가 영어마다 하는데 찾아나십니다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믿음 말고요 히브리서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천국이에요 성령과 천국의 실상입니다 지금 천국 바로 체험하고 싶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령과의 합의를 안에서 믿으세요 성령과 합의를 돼야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란 또 다른 인격체인 성자도 우리랑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요 어떻게 다른 존재랑 하나가 되고 다른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모든 진리와 사랑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 성령과 하나 되셔야 돼요 이런 믿음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막 목사님들의 그런 사탕관림으로서의 믿음 우리 교회 신자를 불리려고 하는 믿음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 안 내셔도 돼요 방구석 교회에서 들으세요 진리를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가를 받으세요 그대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혼내신 적이 있어요 17장 20절에서 그대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대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해서 이 믿음이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겠어요 의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럼 그거를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믿음이 적다고 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진짜 믿음은 성령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성령을 겨자씨 한 알에 그 성령과 천국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적도 있죠 그 아주 미약한 믿음이라도가 아주 미약한 성령과의 하나됨이라도 이 산을 향해 저기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질 거다 이거를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아주 신락같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꽝입니다 성령과 하나 된 그 믿음이라면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산도 움직인다 왜? 아버지의 영이 모든 것의 주체니까 창조의 주체니까 창세기에 아버지의 영이 이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해 옮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된다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성령과 진짜로 하나로 접속할 수 있는 이 마음에 힘이 있다면 너희가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적다고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성령과 접속이 안 된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말만 하고 있지 말로 하는 믿음이었지 진실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성령과 하나 됐다면 하나 됐다면 산도 옮겨졌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그대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바울 얘기죠 그대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대들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안에 계신 줄을 그대들 스스로 자명하게 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냐는 건요 성령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대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인 사랑의 진리가 그대 안에서 지금 터져 나옵니까? 아니라면 그대들 실격자들입니다 그대들은 애정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좀 실감나시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너무 힘드실까봐 오늘 17번 믿음까지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18번은요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18번 계속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제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질책해 보겠습니다 성령에서 바로 터져 나오는 질책이에요 제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시려고 믿고 성령과 구원 시리즈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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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